전남도 교육청의 전남 교육 현장의 소식을 전해줄 홍보 기자단을 모집합니다. 지난 30일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기사와 수필, 사진을 비롯한 전남 교육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홍보 기자단의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수시 접수가 가능합니다. 일반 기자단과 명예지필진으로 나눠서 모집하는 한편, 선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을 오는 5월에 진행할 계획입니다.